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이어졌던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기온은 종일 21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남부지역도 낮에는 평년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이 있다면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해상에는 남조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은 가운데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